여기로 와라 우와 후보카 반갑습니다 비는 시칠 오고 산행을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을 입어야 되나 물을 입어야 되나 차 다시 탈락 차 다시 탈락 우리는 안갈랍니다 지금 저기까지 저게 일봉인데 제가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전북 진화 후봉창 산행 나왔습니다 비는 조금씩 오고 있는데 올라가 보고 중간표 보기 하더라도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차가 여기서 더이상 안 움직이니까 올라갔다가 가다가 정 안된다 싶으면 내려오면 되겠다 정 안되면 내려오는게 어딨어 아니 정 안되면 내려와야지 죽으나 크는데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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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방없다. 바쁘지 말아. 굶으면 됩니다, 없으면. 바쁘지 말아. 물만 두개 들었는데, 아직도. 끝났다. 얘는 말하는지 한 번 씨로 또 묻히게 할 수가 있겠다. 운장대가 어디 있는데? 운장대, 운장산. 뭐 이틀 이만 이리 와. 왜 있어요, 이틀 이런라. 두개! 태곤아! 태곤이 벌써 태곤한 거다. 이쪽으로 가세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네. 여기서 이제 구긍산 정상 2.6키로 출발합니다. 비가 많이 오진 않은데 고설비가 제보 슬슬 오고 있습니다. 이제 200m 지점 통과했습니다. 고설비가 제보 슬슬 오고 있습니다. 고설비가 제보 슬슬 오고 있습니다. 고설비가 제보 슬슬 오고 있습니다. diggmet hádde 배가 차에 수분하고 다 나나 아픈데 아 아 일본까지는 이렇게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가야 됩니다. 자 육성미터 올라왔습니다. 아 아 좋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6분쯤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왔던가, 한 몇년만 왔던가, 텔카와 계단도 다 생겼습니다. 구름이, 구름이 저래 내려와서, 조망은 한개도 없다. 여기 1봉입니다. 1봉은 그냥 여기서 구역만 할랍니다. 여기가 1봉입니다. 비가 왔다. 비가 오니까 더 힘들다. 비가 오니까 더 힘들다. 비가 오니까 더 힘들다. 구름 속도가 엄청나게 날아갑니다. 비는 와도, 콧전등에 땀은 송골송골 맺혀가지고, 알았다 여기. 어우 시원하다. 이보이가. 이보이는 또 가봐야지. 아휴 힘들어. 저게 1봉입니다. 저게 1봉. 저 1봉은 그냥 패스 했습니다. 비도 오고, 여기 위에서 올라와서, 2봉에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정자가 하나 있는데, 구름 속에 가려가지고 잘 안보입니다. 저 능선을 타고 올라가면, 저쪽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현재 바람이 매우 많이 불고 있습니다. 2봉. 2봉. 지금 3봉으로 올라가는, 데크 계단입니다. 3봉. 3봉입니다. 고급 다치고 가야지. 사장님 다치고 그냥 참았다고. 다리 잘랐는 거 아이가? 다리지 않습니다. 4번 올라가는데 그게 다릅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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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계단. 정말 가파릅니다. 지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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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잠을 밟아보면 대형사고나갔어 자 구봉산 정상 1.1km 아이고 여기다 오케이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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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잘 찍어놓은거 맞나? 출렁다리 진안군 구봉산 출렁다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출렁다리 모았다 뭐 맨날 영상편집을 못하는데 이야 바람쌩이 이뿌네 이야 저 구름으로 갈나봐 우와 이야 이렇게 깨끗한데 지금 여기 바람이 이렇게 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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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IZA 고 helpful 치야 되는 아 아 저기 조사장에 있습니다. 폼 잡으려고 했긴 했지. 폼 잡으려고 했지. 이제 육봉으로 갑니다. 여기는 바람이 없습니다. 육봉 왔습니다. 육봉입니다. 육봉입니다. 밑에는 안나와요. 육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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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봉였습니다. 육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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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lihood입니다. 눈에 비해 밤 안 보인 데 1 야이구다 그런거 이야 으 us 야 바람 많이 군대 조심조심 으 으 아 으 으 으 네 으 으 으 맞습니다. 여기 출범입니다.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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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줄게 엄마 찍어줄게 출범 듯 출범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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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패가 높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정상 안 보이네 아유 두렵게 바람 안 본다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funding 으 뭐 o 뭐야 과연 아 으 doctors 나는 아무래도 마지막 8봉 못찍고 하산 해야되겠다. 바람 불고 피도 오고 한 번도 오고 땡큐 불쌍한 포즈 불쌍한 포즈 흰 오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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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 안개가 갇힙니다. 구멍 구멍이 나옵니다. 구멍이 나옵니다. 구멍 구멍 구멍이 내려가야겠다. 구멍이 내려가야 되겠다. 구멍이 내려가야겠다. 여기저기저기고 이리로 와. 이리로 가야 됩니다. 아 놀래라. 왜 그름데가? 지금 8봉에서 9봉 사이에 한참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다시 9봉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와 보면 힘드는데 500봉 남아있겠네. 밥은 올라가서 먹자. 이겹수록 귀찮은거죠. 물이 없어서 못 먹은것. 식량 뭐가 있는지 빨리 해봐. 설탕 못 친다. 바람보러가 안돼. 여기 묶어야 되니까. 불통은 안 불다. 뭐라는게 아니고. 개돼지가 무서워. 개쥐가 더 무서워. 야유인데. 하자. 마찬가지로 하자. 개구NO. 고춧가루 이어서 오전 게 맞습니다. 수제 샌드위치입니다. 네 맛있게 드실게요. 먹을게요. 3장. 야, 먹어봐. 맛있었나? 먹는 걸 수 있지. 우와, 불 좀 켜라. 내가요, 갑자기? 여덟까? 죄송한데요. 정의 나갔나? 그래, 보동해. 원여이, 조카이가 아끼는 지갑을 열어놓고, 가즙이 비실끔 막고 난 뒤에 끄집어낸다. 쿠봉으로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한 500m가 굉장히 가파른 올막입니다. 힘들게 출발합니다. 이 나무는 크네. 완전히 밀리네. 차단 나오겠다. 오고비 곤란하노. 오고비 곤란하노. 민선호야, 너노. 오. 어디서봐. 너. 어, 내하고 안 맞다. 어, 내하고 안 맞다. 어? 와... 와... 어... 세틀 와드네 아... 아... 좀 더럽다 여기 아... 아... 끝행사 오르마 대단을 타고 왔습니다 하아... 좀 쉬었다 가야되겠다 정상이 안보입니다 지금 500m 남았다도 왜이리 멀어 구봉사는 오늘 비가 와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또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많이 신경 쓰입니다 지금 또 깨닫어 빨리 오네 안녕하세여 구봉사는 올 때마다 힘든 것 같아요 구봉사님 어서오세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하다 정상만 남았습니다 우리 화이팅해요 파이팅 파이팅 계단이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개단이 높이가 높이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사람 무릎 뻗은 모습이에요 지금 끝까지 계단이네 조금 전에는 너무 급경 살아가지고 계단 높이가 30세 사람 무릎 높이 많고 노트마나요 이거는 좀 낫습니다 그래도 힘든다 하 하 계단이 끝났나 싶은데 또 나옵니다 계단이 아 이것도 완전히 직각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미끄러워 뒤로 넘어지면 어 큰일난다 지금 완전히 아 계단이 직길 직각으로 아 아 아 이게 정상인가 아 아 다리 지날라네 아 허벅지가 지금 지날라네 아 아 좀 쉬었다 아 아 야 앞에 또 있는건노 이게 아닌데 아 앞에 또 산이다 이야 아직 안 보입니다 지금도 또 내려갔다가 아 지금 이렇게 내려가가 다시 저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아 거의 직벽입니다 아 여기서 돌아갈 수도 없고 500m가 왜 이리 멀어 이야 계속 오르막이네 산이 못보니까 연달래가 아직 있네 구름이 끼가지고 하늘이 안보이니까 어디가 정상인지 통간도 안되고 아 큰일난다 이렇게 계단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아 이게 나무가 무너질 것 같은데 태극 계단이 무너질 것 같은데 여기서 무너질 것 같은데 이야 이렇게 아 점검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아직 100m 남았네 하 아 아 정상 올라왔는갑다 아 아 아 아 아 아 구봉산 정상 소리들리는가 보니 100m 남았습니다 아 아 아 100m 남았습니다 이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구봉산 정상 도착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구봉산 정상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 사진 한번 찍으세요 지금 빨리 비가 와서 하산해야 되겠습니다 아 아 자 신원추 하나 둘 셋 일단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잘하셨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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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중산에 너무 힘들게 올라왔는데 내려가는 길도 조금 가파른 경사를 내려가야 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미끄럽고 나뭇가지, 돌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무가 귀가 하나도 안보이네요. 안경에 빗방울이 떨어져서 내려가는데 밑으로만 쳐다보니까 어지러워가 빗방울 때문에 안경을 벗었습니다. 어지러워가서 다시 꼈는데 큰일이네. 자꾸 습기가 차서 나는 질금 내려가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안 비교해서 그러는데 앞서고 그러는게 진짜 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겨 달린길 나왔습니다. 2.3km 남았습니다. 좌측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주차장까지 2.3km 전북 계단입니다. 자, 네, 갑니다. 앞에 계단도 높다. 지금 계단도는 다 많지 않습니다. 등국 계단은 여기 다 많았는데 끝도 없다. 앞지향이 안걸렸다고 해요. 계단을 보고 내려간데 빗방울이 안경 속에 들어가지고 어지럽네 와 끝도 있네 끝도 없이 내려간다 아이고 뜨끄러 지금 안경이 물이 차가지고 도저히 더워가 우위를 벗었습니다 아 흔적 좀 나왔다 양명마을 다 왔습니다 아 이제 힘든 구간은 거의 다 통과 다 했습니다 아이고 비와 오고 미끄럽고 습하고 힘들었습니다 아 여기 보살이 같이네 군무의 차이가 잘 보이지는 안하지만 오늘 구공창 산행 양명마을 도착합니다 오늘 구공산 산행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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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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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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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